안녕하세요 저는 류예준입니다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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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마리오 슈퍼 마리오 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치매를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더 살펴 있는데요 여기 더 살펴 있는데요 안 들어가지네요 아 다 부시면 안 돼요 음 오 오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? 잘하고 있어요 스타다! 어? 하트? 어! 스타네요 공을 올리자 스타 음악이 좀 이상한데요? 이번엔 바이오 바이오 변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바이오가 왜 안나오는거죠? 어! 여기 나왔다 밑에 하트 있어요 어 그건 어디서 왔지 왜? 여기도 있었네? 왜 안나오는거죠? 응? 왜 안나오는거죠? 야!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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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아! 종을 올려야돼요 여기서 야! 이거 되게 특이해 그냥 해올게요 미안해요 아까 이상한거 아! 아! 하하하하 어! 성공할때까지 하세요 아빠 편집할때니까 네 잘 편집할때 오! 무슨 마리오게임이 이렇게 어려운가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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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너무 없네 어! 어! 잠깐만요 어! 이거 어떻게 하는거죠? 이게 뭐야? 뽑기다 뽑기 아무것도 못 뽑았네요 아! 못 뽑았네요 괜찮아요? 네 여기 한번 가볼까요? 어! 다양한 요소들이 있네요 몇년도에 나온 게임일까요? 한번 찾아볼게요 어! 당근이다! 오! 당근! 당근 우린 낳을 수 있어요 당근마리오도 있어? 아! 뭐야! 누워잖아 동전만큼 이걸 뽑을 수 있나봐요 또 당근이요? 또 당근! 2 당근 근데 돈이 없어요 나가세요 저 마리오 걷는 것 좀 보세요 너무 웃겨요 맞아요 와 랜드네 랜드 오! 조그매졌어 내가 수고하셨어 아빠에게 수고하셨어 거짓말이 똑같아 거짓말 음~~ 계속 똑같네